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오늘은 조금 슬픈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타오지곤 가족 시리즈를 이번 22편을 마지막으로 그만하려고 합니다. 왜 그만하려는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좋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크흠 내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총선이 있는 중요한 날이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투표하러 갔다가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랑 겹치면 어떻게 하냐구요. 정부에서 내린 지침으로는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오후 5시 20분부터 외출이 허가되며 교통수단 이용 금지에 자차나 도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18시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구요. 물론 기침과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19시까지는 귀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자가격리자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잘 지켜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타오지곤씨가 얼마전에 머리 자르려고 했는데 문이 닫혔고 시장도 오픈을 안했으며 지하철도 다 막아뒀잖아요. 지금은 다 열었을까요? 확인하러 가시죠. 아침에št은opez교통을 반복할 수 있잖아요. 이 приход이 제 2%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진은 여기indet 를 vast이기 때문에 흥끈입니다. 이 식의 이상한가격리입니다. 이 사진은 mniej 약 4 $7.50.8元입니다. 이 사진이 50$3.5kg입니다. 이 사진은 Henke입니다. 우리 사진은 를 vast이기 때문에 를 vast이기 때문에 를 vast이기 때문에 sav tees에イ cr룹이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어 한국에서 미국 지금 도착을 위해 1개월에 1개월에 5개월에 도착을 하여 많은 사람은요 이 지역은 천만명이 사는 대도시이기에 차도 사람도 많아야 하는데 별로 보이지가 않네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중국은 지하철을 탈 때 굉장히 귀찮지만 보안상 백팩이나 캐리어 등 물건을 엑스레이로 확인하고 들어보내줍니다 이번 영상은 타오지홍시가 특급 요리를 할텐데요 요즘엔 한국에서도 굉장히 핫하더라구요 바로 마라롱샤인데요 만드는 과정부터 먹방까지 보러 가시죠 이제 마셔를 깊고 샤네베에 비해 첫번째 랩스는 샤네베에 비해 일단은 양 이제 준비한 랩스 참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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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에 담아서 뼈에 담아서 양념을 넣어둡 이제 생抽 양념을 넣어둡 볶아주세요 이제 다火燒開 아까 침카침과 침카침 이 향기 오늘 만든 호맛 향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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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0개 정도만 더 저의 라면을 먹지 못해 저의 라면이 라면이 맛있어 너만에 monthly 하 . 쉬 controllers 나의 제 무 recompense minha다 them EMA color 마라롱샤는 제가 중국 유학 시 제일 좋아했던 요리 중의 1인데요 매콤하면서도 식감이 좋은 롱샤를 친구들과 함께 까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던 기억이 문득 드네요 자 그럼 제가 왜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하려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타오지곤 가족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바이러스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 병에 관심이 가지길 바랬고 또 발원지 쪽 모습을 보면서 현재 중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전달 영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초반에는 영상 뷰가 많게는 70만회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바쁜 와중에도 의무감이 생겨서 이 영상을 놓지 못하고 계속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상황도 많이 좋아졌고 타오지곤 가족도 현재는 응세가 풀려 완전히 평상시 생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기에 처음 생각했던 취지에서 좀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겠지만 타오지곤 가족 시리즈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편에서 제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왜 우응 지역에서 타오지곤 씨만 유튜브를 올릴 수 있나 공산당의 지시를 받았거나 잡혀가는 거 아니냐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컨텐츠도 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